10월 1일 날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안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한우 어머니 금팔찌 찾는 날 빠바바밤 네 아 기대가 되는데요 엄마 금팔찌를 찾는 날이야 한마디 해봐 우리 아들이 금팔찌를 찾아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금팔찌하고 건강하고 웃음 관계가 있나요? 금팔찌하고 건강하고 웃음 관계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무한본정통 보광장이라는 금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죠? 화려한 금집이 보입니다 엄마 좋지? 같이 가볼까? 네? 저기 가서 찾을까? 뭐지? 빨리 찾아올까 엄마? 그럼 나 볼까 알았어요 찾다 올게 한번 채워보고 아 예쁘게 나왔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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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야 아 좋다 예쁘지? 오자 금유를 맡기게 해 엄마 손목에다 쳐 봐 저기 가면 오자 금유를 맡기게 해 오자 금유를 맡기게 해 요거를 여기다 고리에다 걸어야 돼 이 구멍에다가 이 구멍에다가 꼭꼭지를 여기 구멍에다가 걸어 여기다 걸어야 돼 여기다 걸어야 돼 거려요 여기 여기 말쿠지 응 걸어서 말쿠지? 잠깐만 꼭꼭 눌러야 돼 고기를 다 됐어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갔어 됐는데 이제 봐봐 된거지 아니야? 됐어 됐어 응 좀 작은가? 작진 않지? 어때? 아니 그상이 아니라 어때? 이쁜데 나는? 밑에 이렇게 돌이켜 봐봐 이렇게 뒤집어 봐봐 좀 작은가? 아니요 작든 아니야 이거 딱 맞지? 아주 딱 좋네 네 네 네 응 시커먼 소리가 붙어 봐봐 네 작한지야 엄마 한마디 해 고맙다더라 금팔찌 금팔찌 그래서 고맙다 너도 없는거 나만 해줘서 나를 보고말로 돼야지 네 응 내가 고맙다 끝이야? 응? 너무 짧은거 아니야?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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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나 시계 시계 반지 팔찌 먹거리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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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나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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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 목걸이 다 했네? 네 가지 다 했잖아 그랬습니다 팥죽이 드디어 나왔습니다